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화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소수주주의 소재기 청구요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139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소수주주였습니다. 피고는 책임대상 이사들이 상고는 상고 기각됐죠. 내용은 보시죠. 원고는 소수주주들입니다. 여기는 소액주주 활동을 하는 단체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주주들이 회사가 이사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로 제기해달라는 소재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법에 그런 규정이 있죠. 상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회사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재기 청구를 하면 회사가 그걸 가지고 소재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재기를 31일에 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직접 이사들을 상대로 소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30일 안에 회사가 직접 청구를 안 하니까 원고 주주들이 이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사를 상대로 직접 한 겁니다. 피고 이사들을 상대로. 그러면서 원고는 원심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구입한 손해들을 배상 책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이사들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재기 청구를 해야 직접 청구가 가능한데 이 상법 규정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적법적 권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각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내다가 그 서면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이사의 이름을 제대로 안 적었다는 겁니다. 그냥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샀다. 그리고 이사 누구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재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재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축은 대상 이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다만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충족했다. 결국은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구입했다. 언제? 뭐 2010년에 골프장 구입을 비싸게 샀다. 이런 정도라면 거기에 관여된 이사가 누구누구인지는 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 얼마나 샀는지 이 정도는 회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만지 담당했던 이사가 누군지까지는 꼭 다 안 적어도 그 정도로도 서면 요구한 거 충분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으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재기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피고 주장들을 배척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재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 중요합니다. 재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계략적으로 적어도 괜찮고 개별 이사가 누군지까지는 특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무언지는 특정해야 된다. 그냥 뭐 재임기관 중 다 잘못했다. 이렇게는 안 되고 특정한 사건, 어떤 계약 혹은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재소 여부를 판단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기재한 걸로 회사에게 청구하면 소수 주주가 이런 상법상의 소송을 즉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관을 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소수 주주에 관한 여러 가지 소재기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점점 활발해질 겁니다. 소수 주주 활동의 권한이 그 상법에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수 주주들에 대한 소송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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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